여기가 탄소, 탄소 원자고 산소 원자 두 개가 막대형으로 붙어있죠. 그러면 이게 그대로 나아가면 병진 운동이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면 회전 운동입니다.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진동 중심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규칙적으로 왕복 운동을 하면 분자 안에서 원자들이 이렇게 진동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보통은 이걸 세 가지를 다 해요.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이죠.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분자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돌면서 진동하는 거예요. 앞으로 나아가면서 돌면서 이렇게 이게 다 되는 거죠. 보통은.